야옹 청소비를 돌렸더니 요리와 푸푸뇨이 같이 생겨있습니다 치즈세상 3층 다음 층에는 가을이가 있구요 네오야 레오는 루나 다리 우동 좀 빗겨줄래요? 여기 아래는 푸푸가 이렇게 자고있어요 레오 점프하는거 보자 레오 점프하는거 보자 레오 점프하는거 보자 레오 레오 잘했어요 레오 엄청 잘했어요 아이고 뿌듯해 아이고 뿌듯해 아이고 좋아 오이 여기 오래 Training 히히히 기절의 볼 수 기절의 볼 수 하이 오이